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머 타이쿤 빅헤드 키우기 저와 친한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죠 구독 누르신 순간 이어폰 빼버렸어 이게 빅헤드야? 이거는 피로도 피로도 80%에 해당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기절한다는데? 편집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편집자의 금연은 매주 월요일 0시 지금 이거 양동부 아니냐? 양동부가 이러는데 자 진행방식 방송 진행을 하고 유튜브 가게 생성하고 편집하고 유튜브가 업로드하고 시기 창출하고 그걸 반복하면 되는군요 엔딩 콘텐츠는 없대 오케이 큰 머리를 육성하래 편집자는 어딨어? 캡틴 키리 키리님이네 이거 뻘지 전무님 미로씨 미로씨 있다 미로씨 아니 왜 근데 스트리머들을 편집으로 쓰는 거야 앵얼 아니 고용 잠깐만 미로씨 얼마야? 미로씨가 600만원인데 내가 왜 100만원이야? 아직은 좀 싸네 아니 앵얼지 로제 파스타 긁어먹음 헤드와 영혼의 듀오 전무 어이가 없네 일단 방송부터 해볼까? 우와!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빅헤드입니다 저는 머리가 크고요 키가 170이 안 됩니다 양아지님이 저보다 크심으로 나무의 키에 똑똑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 하하하하 뭐지? 시간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아 이러면은 되네 야 첫 방송부터 감사합니다 컴컴 와 잘하네 방송 천재인데? 야씨 이거 내가 키울 필요가 없잖아 이 정도면은 다 컸네 뭐 알아서 해도 되겠구만 근데 역시 이거는 이거 뉴비가 아니야 이거 장비를 받아요 이건 뉴비의 장비가 아니다 아 잠깐만 피로도 쌓인다 피로도 쌓인다 그만 이래 그만 이래 휴식해 휴식해 원래 스트리머의 기본 소양 눕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눕고 조금만 쉬다가 제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안 한다는데?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운동 안 해 뭐야 이거 야 운동하지 마 쉬어 또 쉬어 아 근데 업로드 편집 관리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앵얼지 내가 봤을 때 고용해야 돼 앵얼지 앵얼지를 고용해야 이거 제대로 굴러간단 말이야 제목 저스트 채팅 아 양아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구라잖아 신입 스트리머 1일차 원래 이런 거 하트 붙여줘야지 하트 작업 피로도로 인하여 강제 수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 10.5.5 아니 어 배경안도 있네 어디 갓게임 북은 괜찮은데? 아니 게임 퀄리티 미쳤다 왜 앵얼지 키우긴 없죠? 제작자님 왜 저 제일 싸요 킹받네 그럼 이거는 편집자 설정을 앵얼지로 하자 어 뭐 싸인다 싸인다 1.7% 왜 이렇게 느려 야 일해 돈 벌어와 빨리 어 녹화분 별 3개짜리 천원 개나이스 다음부터 만원 쏘세요 코인 안 합니다 코인 녹화분 뽑았으면 셔 어 저스트잇팀 어 이거 하만씨 저는 일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할게요 아니 근데 코인이 뭔데 그러지? 의도리우 아닌데 의도러움 다치코인 폐지는 거래정지 당했는데요? 의도러움 조금 살게 아 좁은데 이런 거 풀매 수행이냐? 믿는다 믿고 한다나 자 자 자 자 하 제발 올랐는데요? 올랐는데요? 올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질렀다 코인 아 다름에도 아 어디 코인 살까 또? 다치코인 오케이 1400개 아 그리고 오늘은 휴방할게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운동 한 번쯤 하고 자기계발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 안 해 운동 안 해 자 코인 나라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다시 코인 같은 거 안 해가지고요 예 돈은 소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아 지금 아직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워 녹화방 뭐야 아니 저거 지금 편집해야겠는데 아니 엥얼즈 뭐해 지금 아 잠깐만 나 여기 마이너스로 뜨네 월급 방송 나락이 아니라 인생 나락가게 생겼는데요 네 우리 다치 코인이 오르면은 난 된 거야 그걸로 제발 아 형 아 머스크형 이거 아니잖아 아 이서리엄 이렇게 7만원까지 올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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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인생은 한방이야 솔직히 인생 한방이잖아 맞잖아 갚으면 돼 자 딱대 딱대 나 지금 3천만원 있어 어디 갈까 싹골라 의다라움? 아 의다라움 지금 너무 떡상중인데 응? 다치 아 다치는 이제 죽을 다치 한번만 더 믿어봐 아 그래 한번 나락갔으니까 자 8만점 내일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치코인 한번만 다치코인 다치코인 감싸 또 한번 다치났죠 풍키윤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망했네 오를거야 제발 왜 그대로일까? 야 의다라움 왜 이러는데 아니 의다라움 왜 내가 파니까 오르는데 얼마가 오른거야 나 2만원일 때 샀는데 잠깐만 편집자 편집했니? 아 업로드 앵얼즈 잘했어 야 얼쥐야 너 유튜브에 한번만 팔자 야 얼쥐야 헬멧 한번만 써줘 아 기절 3회는 게임오버래 나 이러다 게임오버 당해 아이 괜찮아 코인 올랐을거야 조금 오르긴 했는데 나 대출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수면 날 구원해줄 사람은 다치님 밖에 없으셔 난 다치님을 믿어 다치할까? 여러분 비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플랫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팝콘으로 이적을 해서 제로투 같은거 분당 얼마 받고 추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 제로투요? 뭐라구요? 비키니 그걸 진짜 보고싶어요? 비키니 제로투요? 믿어 믿어 비가지 나이스 아 야 빨리 봐라 빨리 봐라 매도 가자 아이고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고 야 그래도 괜찮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원래 제가 팝콘TV 이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게 됐습니다 아 개같이요? 진짜 개같아요? 아 코인 땡겨야 돼 이거 토의 대출 해버려? 아이 뭐 그래 야 땡겨 인생 한방이야 얼마전에 제가 팝콘TV를 간다 했는데 다시 나 마이너스다 조졌다 이거 일단 현실 회피해 일단 잠만 자 원래 사람이 우울할 땐 잠만 자게 된다고 왜냐면은 올라 있고 수면할게요 일어나기 가자 한강 가자 가기전에 공지 하나쯤은 나쁘지 않잖아 은퇴방송에 하루만 더 못해봐 그치 하루만 더 못해보자 음 계속 떨어져봐 한강 가면 그만 음 떨어져봐 죽으면 그만 그리고 가끔 그리고 가끔 야 어떻게 하면 3천만 원이 어 조금 조금 올랐는데 이상하다 눈 깜빡일 때마다 가격이 변한다 어라? 뭐지? 눈 깜빡일 때마다 나 한강에 한걸음씩 다가가는 중 와 3천만 원이 3만 원이 됐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걸? 3만 원 벌으셨네요 디귿디귿 어떻게 하셨어 3천만 원 박았어요 진짜 더러운 코인이네 어 자꾸 그러면 확 죽어버린다 너가 죽는다고? 미안해 우리 딱 딱 원 상태로만 돌아가자 나는 믿어 의더러움은 정말 착한 아이야 그럼 43 44원은 아니지 아니 진짜 리얼 빅시는 코인으로 부자 됐대 거기 빅시는 나는 왜 이러는데 이런 이런 썩을 주인공 머프라고? 아하 머리 차이 머리 차이 아 난 가짜 헤드야 난 가짜 헤드라이래 이게 머리 차이 아 기자의 3위는 게임 오버입니다 1점 하지만 죽지 않았죠 죽는게 편할수더라고 하하하하 초심을 찾아서 포기하자 팔면 오른다고? 아니야 지금 58원이야 아니 진짜 오를까? 설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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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럽네 이 게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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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같은 게임 인생 망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트리버 키우기는 무슨 인생 망했어 코인하다가 아이고 엽진 사람 말을 듣는게 아니였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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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하지마 주인공 머프 차이 주인공 머프 차이 하하하하 이상하다 이거 원래 성실하게 방송하고 유튜브 키워서 성공하는 게임 아니었나요? 하하하하 망했어요 여러분 한가지 배우셨죠? 함부로 따라 하시다 큰일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의 교훈 얻고 가겠습니다 하하 현실이 아닌게 어디냐 하하하하 그런 część 하하하하 MATT Mitt Haupt